기억이 안 나 내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싫어요를 박았어 아마 이게 얘가 뭐하는 놈이지 뭐하는 놈이지 어어 하다가 에이 씨 걔 거지같은 맵이네 싫어요 딱 박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2019년 햇병아리 같던 치리스는 왜 싫어요를 박았을까 해보죠 그럼 아 근데 스티보니까 스티보는 평탄은 쳐요 솔직히 얘 거는 무조건 평탄은 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삭제가 안됐다는 거는 버그가 없다는 거겠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잠깐만 이거 건너가야 되는 건가 어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는 피랑 반벽 겹쳐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걸 거예요 이걸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아니야 아니야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깔... 오오오 오오오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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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여기 뭔가요? 아무것도- 우와아아아아아- 거뭇꽃이었어요? 여기가 길인가 본데요? 근데 그 예로? 왜지? 이게 어때서? 왜? 저래서오오오! 저래서오오옭 아아아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구나 아아 돌아가는 거 막을라고 아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 아여 죽겠구나 이거! 아... 못 가네요 이런 걸 몇 번 당하고 시력을 눌었다는 거죠? 그러겠죠? 해병아리 에휴 똥맵 이런 거 만드는 애들 다 싸이코야 막 이러면서 오우 좋아요 근데 이거 쏴서 가야 되지 않나 이거? 잠시만요 어? 어 야 뭐야 이거 그쵸? 안녕하세요 저거 칼찍하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칼찍이 맞아요 무슨 의도였을까? 이거는 요거 치면은 불이 내려옵니다 거기로 내려와요 거기로 아 진짜 c... 예... 그러면 이거는 뭐지? 아 앞으로 가래요 왜냐면 떨어지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왜그럴까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갈게요 달려도 됐을듯 이렇게 이게 궁금한게 여기로 들어가면 난 독안에 둔 쥔인데 근데 이걸 왜 눌러야되요? 잠깐만요 아니 아 뭐야 이거 요거치면은 가운데로 좁혀질거 같아요 손이니 그거를 의도한거 같고 어? 뭐지? 잠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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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문이 왜있는거지? 왜그래 아이씨 안녕하세요 문이 왜 있을까요 그거야 돌아가니까 내려가요 아 이거는 너무 고전이다 2019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너무 고전이죠 아 왜 들어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야 이거 봐주네 어 이걸 봐주네 요즘이었으면 안받았을텐데 이걸 봐주네요 아 별일 없어요 무슨일 있는게 아니라 별일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 그냥 이렇게 가야돼 오뾔 오오오 아 이거 마지막 이렇게 가는거야 이거? 아 그 다음에 여기를 Z로 이렇게 가는거였구나 아 링크 살렸는데 이거 링크를 살리면은 맞나? 모르겠다 이거 링크 살리는 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뭔가 어 이거 링크 살리는 게 아 아닌가?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봐 가봐 아 그럼 뭐해 그러면 그냥 달려도 될 것 같고 어? 그냥 가도 되잖아 그냥 가도 되잖아요 이거를 활로 깨야 된다는 얘기죠 어? 아!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를 뛰어요 뛴 다음에 죽여요 맞아요? 맞구만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를 가요 오케이 네 기술 발전이 좀 덜 된 때가 왔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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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아우 뭐야 이거 씨 아니 뭐야 어 뭐야 이거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너는 여기로 빠질 것이다예요 꽃과 함께 그러니까 꽃이 오른쪽으로 날아올 거예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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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안녕하세요 어?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와르르 와르르 버려 와르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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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를 다 죽이면 안 됐네요 이거 아이씨 오우야야야야 왜 이렇게 아 이게 여기다가 두고갔으면 와르르 깨졌겠네 오케이 아 원신이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진짜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살리고 네 이렇게요 아아아아 잠깐만 뭐야 이거 가급적 하지 말라고 에? 이때도 속도망지턱을 만들어 오네 그 다음에 버려야 된다 어? 잠깐만 저 위에 검은꽃이 있네 이거 링크 가져와야 돼 링크 가져와야 돼 맞을 거야 내 말이 맞을 거야 그렇구만 그렇구만 역시 오케이 이 트롤은 이 철구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방패를 했다가 파이프로 빨려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트롤인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다 안죽잖아 아니 이거 막고 갔어야 됐나 그러면? 아 또 내려오네 아 왜요? 아 나 진짜 분명히 내렸어요 아 나 분명히 아 나 분명히 방패내렸어 아아 빨리 가자 오우야 세이브? 와 드디어 여기네? 저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를 갈 수 있었을까요? 아 못가네 왜 매달리고 있어야 돼? 그러네 아까도 야 아까 괜찮았지 않았냐? 투명 블록을 늦게 주네요 웬마가 투명 블록을 한타임에 늦게 줘요 봐봐 처음에는 안주다가 나중에 떨고 예술이네 뭐지 이거? 겁내 수상한데? 어어 어어어 아이 뭐야 이씨 헤헤 스티브? 스티브요 스티브 스티브 아님 스티브 아 아! 아 와아 야 슈레기 봐라 이거 한 번 실수하면 이렇게 해놓네 아니 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죽어야 되나? 아 아 아 아 살 수 있었는데 방금 실패해서 아깝지 했으면 매드무비였는데 아 뭐야 어 롱 롱 롱파이프? 핵 그 시작 중 아 tro 아 아니 저런 씨 하 오우 위험해 위험해 오오오 RC 안 걸렸어 오 저거 쳐야되나봐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투명 블록이 있었어 투명 블록블록 아하하하하핳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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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면 되잖아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오 다행이야 와아아아아 사실이 사람 놀래킬 줄 아네 와아 아니에요 아! 그러네? 맞아 파워를 굳이 칠 이유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파워를 칠 이유가 없어요 오 외쳐야돼? 칠 이유가 없죠 아 어쩐지 주황파이프는 뒤죽았죠? 저거 백프로듀즈야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저 주황색 파이프 옆에 뭔가가 하나가 있어 뭔가 작은 픽셀이 하나가 있어 그니까 이거는 그냥 저 검은꽃으로 찾지합시다 봐봐요 아악 씨 맞네 저거 저거 저거네 저거 크레인이었네 크레인 그니까 픽셀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네 아주 작게 보이긴 해요 예전에 누가 그러던데 저런 걸 어떻게 보냐고 어 피에 지오 피에 지오 뭣? 어? 앚! 아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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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이 끝이네요 아씨 미치 어? 와 진짜 이게 쓰레기다 이거 야 못가잖아 가자 아니 그러면은 주황파이프는 뭐야? 넘어가자 아 막혀있네 막혀있네 아 이거 뭐 볼 필요 없었네요 저구에 걸렸던 사람들이 아 저 대포는 유령이겠군이 하고 생각했다가 사실은 유령이 아니라 버블인거죠 어어어어어 깹시다 이제 와하우 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싫어요를 취소를 할 수 없는게 참 그렇다 가게며 사랑으로 Aaa 아